좀 서운한 게 어머님한테 서운한 게 우리 작은 아들만 많이 찾잖아, 막내들만. 그치 그치. 나도 가끔 민망해. 그게 이제 명절 때문에 가족 모임 있을 때 울면 서방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. 수정이 달라, 기가 나. 나는 이제 뭐 음식을 낄 때, 맛볼 때, 오빠의 매만 넣어줄 때 나는 처음에 인지하고 못했는데 형님이 웃으면서 어머니, 큰아들도 입이 있어요.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은 항상 작은 아들한테만 준 거야. 좀 섭섭할 수 있겠다. 우리 이하여서의 인천수 사랑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. 맛있다. 어떻게 보면 맞춰주고 있잖아요. 그래요. 아니,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, 이 두부는? 이제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해가 다 져가는데. 이제야 애들 학교에서 오겠다, 야. 아, 피곤해. 빨리 빨리 시작하자. 살짝 미안했어요. 살짝 미안했다고. 어우, 맛있겠다. 그죠? 아니, 우리 집이 종가 집이야? 근데 이제 여자들이 하는 거야? 남자도 해줘, 구비 한 거 키우고. 어우, 좋다. 팔. 아이고. 아, 짝꿍이 챙겨줍니다. 남편밖에 없어. 이거 좀, 이거 좀. 언니가 안 넣어주면 안 돼요? 도와주는데, 우리. 쭉 올려. 옆에 있는 아들이. 됐어, 됐어. 아니, 근데 지금 아버님 손에 뭐 자꾸 묻었어, 묻었어. 엄마. 엄마. 야, 하은이 장모님네 교회가 맛있어? 형수님 그쪽 지방 김치가 맛있어? 솔직히. 어디가 맛있냐고? 또 왜 물어봐. 형 왜 물어봐. 나는 다음부터 혼자 못 얻어 먹어. 야,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하지? 아, 현명하십니다. 엄마? 나 엄마. 맞죠? 맞죠? 나 엄마. 잘했네. 빛의 속도로. 빛의 속도로. 빛의 속도로. 근데 엄마는 어찌보면 며느리복은 있다. 며느리 맨날 얻어먹고 그러잖아. 잘해. 그렇지? 와, 손이 빨르다. 손이 무섭긴 무섭네. 와, 몇 통이야. 오빠, 금방 하잖아. 뭐 몇 개 없어. 이야, 진짜 내가 좋아질 걸 금방 하긴 한다. 우리 가족이 다섯 짜리 배그를 해냈어. 어머나. 아빠 자꾸. 와, 저거 버무려가지고. 그것도 제가 사 온 거야. 야, 김장하는 날 이 맛이 있잖아요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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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싸먹는 맛. 수고하셨습니다. 막걸리에다가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. 수고하셨어. 고생 좀 했네. 했네? 아, 오빠야 오빠. 했네? 고생 좀 했네. 형이 생각 안 돼. 저 사이에 안 지쳐가지고. 좋네요. 맛있다. 맛있다. 고생 좀 했네. 원래 정말 일을 하고 모아야지. 아, 일 끝나고 버무려야지. 맛있는 거야. 맛있지. 아니, 그나저나 어머니. 옛날에 오빠랑 아주머니 어렸을 때 어땠어요? 얘는 속, 얘는 속을 안 썩이네. 우리는 그렇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는 같이 있는 시간이 짧아서. 얘는 축구하느라고 집에 없었고. 청년기를 같이 못 보냈지. 그냥 애기 때만 좀 같이 했었고. 그게 제일 둘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. 잘생겼지. 귀여워요, 귀여워. 내가 포기하고 월미도에서 배에서 일했을 때. 그때 형 막 생각나면 월미도 가고 그랬었거든. 외로워 보였어? 추워 보이고. 거기 선장한테 잘 봐달라고 음료수를 사갖고 갔는데 얘가 쓰레기를 잔뜩 깎고 밖으로 리약가에 끌고 나오는 거야. 그걸 너무 흑당한 거야, 그걸 보니까. 처음으로 봤어, 엄마. 그런데 선장한테 갔더니 선장이 일 잘하고 차킬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. 처음에는 그냥 빨리 돈을 벌이고 싶었으니까 좋긴 했는데 그 안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. 녹록지 않죠. 그때 당시에 형이 조금 추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표정과 그 부분을 잊을 수 없거든요. 형이 번 돈으로 제가 운동을 했던 건 맞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. 저에게도 중요한 시기였고 형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맙고 잊지 않고 고마움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, 저는. 이천수도 인간이고 사람이죠. 바쁘니까 가족들이 못 만나는데 또. 그래, 이런 계기로. 이런 김장 계기로 만나니까 참 좋더라고요, 솔직히. 어머니, 몇 년에 200개 갈까요? 하실 수 있으세요? 아니, 200개는 안 와. 오케이, 시작 드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,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.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.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. 저게 행복입니다, 저게 행복이야. 고생이 너무 많 trav